자기는 아예 안 안아주냐? 깜봉이 안아줘? 봉순이 안아줘? 질투자니 안았어 하루종일 안아줘야 돼요 아이고 예뻐요 붕댕이 뽀짝뽀짝 아이고 예뻐요 뾰룸 뾰룸 뾰루룩 봉순이 고라니 고라니 봉순이 콩이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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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님 고라니 고라니야 어헏 개 your 이뻐는 노래야 고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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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고란 공주님 공땡이 공주리 packpangpangpangpang 으아이고 예뻐요 진짜 신나신거 같아요? 아이구 예뻐요 고롤 pa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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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내가 부르는 송이야 깜봉님도 있어 아 깐봉이 무거워서 안되겠다 퐁두 해줘 알았어 퐁두 해줄게 어 깐봉이 두고 해줘 먼저 올라오는 사람 일로와 어이 깐봉이 해줘 해달라고 깐봉이 뚱봉이 뚱둥이 깐봉이 깐봉이에 도달한 이름 깐봉 뚱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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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좀 빼라 이놈아 내 어깨 아작 나겄다 오이 많이 뺀죠 힘들어요 동생 밥 좀 그만 빼서 먹어 뚱봉아 뚱봉이 뚱봉이 2kg만 빼서 숨 쳐 죽겄네 퐁두 해줘 이 차례라고 지금 꼴이 힘든 거예요 자기 차례라고 좋아한다니까 어이구 왜? 왜? 퐁두는 귀여워 이빨 예뻐요 이빨이 매력적인 봉두야 얼굴도 그만 닳다라 똥냄새 난다 그만 그만 닳다라 똥냄새 난다 얼굴 하는 거 좋아하는데 똥냄새 이렇게 난다 사랑하니깐 냅둔다 똥냄새 봉두 봉두봉두 똥냄새 똥냄새야지만 그냥 참고 삽니다 왜냐면 귀여우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깐봉이랑 두 배 차이 나 두 배가 보여 진짜 가벼워 봉두는 내가 한 손으로 들고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또? 또 해줘? 또 해달래 또? 좋았어? 또 해줘? 깐봉이 또 해줘? 깐봉이 또 해줘?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해달래 해달래 이리 와 이리 와 왜 이렇게 좋아해 깐봉이 뚱봉이 뚱봉이 예뻐요 뚱봉이 잘 빼라 다리 엄마 어깨 아장나지만 깐봉이 좋아하니 해줘 이제 지칠 것 같아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지 좋아해 또 해달라고 하잖아 그래도 얘가 좀 살 빠져서 내가 이 정도 해주는거야 한 2kg 정도 빠진 것 같아 안을 때 제일 푹신푹신해 응 맞아 안을 때 최고예요 이제 그만 그만 해달라고 해 아니 그냥 웃었어요 무슨 애들 왜 쳐다봐 무한 필라테스 굳이 다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지 봉숑이 아니죠 이거 얘 끝나고 와서 한 시간씩만 해주면 살이 금방 빠질 것 같아 봉숑 찾아보지마 뭐 이마 학생들은 놀아야 oggi 아멘